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실업급여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요. 네. 청년들도 지금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직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요. 실업급여가 달달한 실업급여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그저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요.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가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여행 간다. 이랬을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살면서 즐기고 있다. 남자들은 장기간 근무하다가 갑자기 해고돼서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들이나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그러니까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이 실업급여 수령하는 분들이 이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을까요? 아니 이게 참 발언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자 여기 돈 있으니까 줄게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발언이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의 발언이라서 더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학교에서 조교 일을 하다가 계약 만료가 되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를 떠올려보면 조교 월급도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만료된 후에 생활비를 빼둘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또 실직이 돼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당장 계약이 만료되고 들어올 수입이 없으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실업급여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토익 시험비도 비싸죠. 이제 책가비랑 학원비도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구직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실업급여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액수가? 제가 이제 오늘 고용보험 앱을 깔아서 이전에 받았던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 저는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날이 15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5개월을 6번으로 나눠서 쪼개서 받거든요. 8일, 28일을 4번, 30일을 1번 이렇게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회차에서는 48만 원을 받았고요. 두 번째 때는 160만 원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차수에서만 18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결코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로 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직자들이 또 청년들이 정말 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살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달달한 이게 실업급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럼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부 여당의 주장을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당정의 주장이 실업급여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84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6만 원대에서 6만 천 원대로 올랐어요. 올해 1월부터 올랐는데 정화키는 6만 천 5백 68원입니다. 그런데 151을 받으니까 곱해보고 또 이제 수령 개월을 5개월로 나눠보니까 184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를 올해 기준으로 했으니까 최저임금도 올해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8시간 근무를 하고 이제 4주라고 했을 때 20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하루 기준 6만 천 원대잖아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최저임금은 7만 6천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이게 액수가 아주 큰 금액으로 넉넉해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또 청년들이 이 기회 쉬겠다고 발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쉬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왜냐하면 공채가 사라지고 지금 기업들이 상시채용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또 청년들이 정말 이 기회에 놀고 먹어야지 이러지 못한다는 것. 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소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거나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이런 재취업 활동들을 고용도 동부에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회사에서는 공백기를 물어보잖아요. 청년들한테 쉬는 동안에 뭘 했냐.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쉴 수 없는 게 청년들의 현실이고요. 실업급여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낮추겠다 허물겠다 이거는 참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해서 꼭 어두운 표정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건가 이런 부분들 의문이 드는데 예술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더 낫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술인은요. 상용직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훨씬 낫습니다. 상한액이 6만 6천 원 똑같은데요. 하한액이 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만 6천 원을 28일로 곱하면 44만 8천 원이고요. 31일 곱하면 48만 원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돼 있죠? 이게 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수령 조건도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이상이면 상용직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중에 9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정말 낮추거나 없애면 이들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이제 고용보험이 사실은 냈던 걸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일정한 5개월 동안. 그런데 이런 뭔가 나눠주는 발언,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주겠다는 발언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정식 장관은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제 직원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제도 취재에 맞게 이제 실업급여가 작용했다는 취지였는데 이제 발언 일부가 부각이 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부각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건데 저는 이런 해당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이것보다는 사과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보험료 낸 거에 대해서 돌려받는 건데. 네. 뭐 고용노동부도 그렇지만 공청회를 개최한 국민의힘도 좀 비판을 받게 되고 있네요,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실업급여 개선을 이제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발언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됐을 것 같은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는 이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의자 의원은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한 보너스, 이제 실업급여, 이제 배짱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과 실직자, 청년들, 여성들을 좀 폄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갈라치기라는 지적 나와요,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실 실업급여를 수령을 해서 열심히 구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거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오늘 인상 깊었던 건요, 조선일보도 일면에 실업급여 의원이 할 말인가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네, 여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취재 파일 오늘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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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